자 수동태 내신 적중 실전문제 관로안에 주어진 말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 자 보니까 기본형태 락 인데요 더 게이트가 앞에 보이구요 그 다음에 during the winter period during the winter period의 뜻은 겨울 기간 동안 이란 뜻이겠죠 period가 기간이란 뜻이죠 동안 하면은 뭐 3일동안 할 때는 for three days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어떤 것 그 다음에 접속사로서 누가 뭐뭐 하다라는 걸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 쓴다라는 것도 시험문제 많이 나오니까 3일동안 for three days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여기선 겨울 기간 동안 during the winter period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이런 것도 시험문제 많이 나오니까 구글에서 동안 3종 세트라면서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게이트의 뜻은 대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락의 뜻이 중요한데요 락의 뜻이 뭡니까 잠그다죠 잠그다죠 그러네요 대문이 잠근다 가 아니겠죠 잠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during the winter period by 뭐 damn 이런게 생각된 것 같아요 그들에 의해서 그 대문이 겨울동안 그들에 의해서 잠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is locked 를 써야되겠죠 the gate is locked 잠겨져 있다 during the winter period 겨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y them 했으니까 그들이 잠근다 they locked 무엇을 the gate를 during the winter period 이게 능동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동태로 바꾼게 the gate is locked during the winter period by them 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음 뭐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어제 라는 말이 보이고 있구요 나의 엄마에 의해서 와시의 뜻은 씻다죠 그러면 그 신발들이 씻지를 않겠죠 씻겨지겠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은 신발이 세탁되어졌다 나의 엄마에 의해서 어제 그럼 더 슈즈는 안방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월 와시드 가 되야되겠죠 슈즈 와시드 신발이 세척되어졌습니다 by my mom 에 의해서 언제 yesterday 자 우리 수동태는 능동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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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로 넘나들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다 my mommy my mommy 시제가 과거니까 디드가 들어와 있는 what she do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shoes well에 대한 대답 yesterday my mom washed the shoes yesterday the shoes were washed by my mom yesterday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문이 잠그는게 아니고 잠길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팩트 전달이니까 현재 시제가 채용되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yesterday 라는 말이 있으니까 they were washed 라는 과거시제 수동태가 되어야 되겠다는거 정리되겠구요 그 다음 3번 4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뭐 a lot of things 가 보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단 요런것들이 쭉 보입니다 기본형태 buy로부터 왔죠 구입하다 오케이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뭐 조동사 캔이 다 들어가 있네요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뭐 많은 물건들이 구입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많은 물건들이 구입되어질 수 있다 온라인 어떻게 온라인으로 nowadays의 뜻은 요즘에 라는 뜻이죠 요즘 많은 물건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는 by 버스가 생겨됐겠죠 by people 같은 거 생겨됐죠 우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많은 물건들이 구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요즘에 자 그러면 구입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니까 can be bought 3번이 답이겠죠 a lot of things can be bought 자 이거는 우리가 제목이 뭐인거에서 했었냐면요 포커스 제목이 이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라는 파트였습니다 조동사가 들어 있을 때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되니까 can be pp will be pp should be pp 이런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바이어스 괜히 한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we can buy what a lot of things how 어떻게 온라인으로 언제 nowadays we can buy a lot of things online nowadays 라는 능동태 문장을 목적어 이거 삼형식이죠 삼형식 주호동사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 얘는 뭐 부사고 얘도 부사죠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가 주어로 바뀌는 거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수동태이다 all of the things can be bought online nowadays by us 됐습니까 오케이 자 nowadays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슬슬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깐요 nowadays 뭐 같은 말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뭐 L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몇 번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recently 가 있었죠 recently 최근에 recently nowadays 그 다음에 뭐 these days 도 있구요 요즘에 나 저거 these days these days this 복수형 these 요즘에 these days recently nowadays 그 다음에 이제 lately 가 있죠 lately 최근에 lately 는 late 하고 아무 관계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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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라는 뜻으로 recently lately nowadays these days 같은 어휘들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all of the things can be bought 많은 물건들이 구입되어 지어질 수 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요즘에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이죠 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next friday 이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미래 시제가 돼야 되겠죠 미래 시제로 표현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hold held 이런게 보이는데 hold 했듯이 뭐 hold a party 하면 뭐해요 hold a party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이죠 hold a party 그럼 여기에 주어자리에 있는 jude's birthday party는 원래는 hold라는 동사에 무슨어 할 놈이다 목적어 할 놈이죠 hold have a part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구요 throw a party 파티 열다 라는 표현으로 throw a party hold a party have a party 이것들이 파티를 열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를 사용했고 지금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녀석이 주어자리에 왔으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by jude 겠죠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jude의 생일 파티가 열릴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be held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 4번 문제 똑같은 주소에요 문제 주소가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되는데 hold의 뜻이 열다인데 주어가 파티가 주어가 됐으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고 will be held 자 by jude 주디 괜히 한게 아니죠 그러면 주디를 주어로 바꾸면 내가 너무 빠르니 okay 잠깐만요 쥬디가 열 것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쥬디가 열 것이다 미래시대로 표현하면 쥬디 윌 폴드겠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주어동사 이렇게 붙여 쥬디가 열 겁니다 what her birthday party 쥬디 어차피 나왔으니까 홀로 바꿨어도 되겠죠 birthday party when에 대한 대답 next Friday 쥬디 will hold her birthday party next Friday에서 주어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 딱 3형식 문장입니다 얘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쥬디's first day party will be held next Friday by 쥬디 그러니까 3번 4번 전부 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제로 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할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라는 문제죠 이렇게 한글로 쓰여있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누가 그 아이돌 가수가 누구에 의하여 10대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었니 자 요렇게 써있으니까 시제 먼저 결정하면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 idol singer가 만약에 남자라면 암만 기다려왔자 he가 되는거죠 he로 생각하고 그래서 was he lov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was the idol singer loved by tee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was the idol singer loved by the teens 자 by the teens 가 있죠 그러면 얘를 눈독토로 바꿔보면 10대들이 시제 보면 과거니까 과거시제 사랑했었니 누구를 the idol singer를 이렇게 되니까 10대들이 과거시제 사랑했었니 자 바로 만들기 힘들면 10대들이 사랑했었다는 teens loved 가 되겠죠 근데 얘를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디드를 여기다 갖다 놓고 did teens love the idol singer 이렇게 하면 물음표 꼭 붙여야 되겠죠 did teens loved the idol singer를 수동태로 바꾼게 was the idol singer loved by teens 가 됐다 자 수동태 같은 경우에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능동태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소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묻는 문장이라든지 not이 있는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거나 또는 이런 능동태에서 의문문이나 능동태에서 부정문을 수동태로 바꾸거나 하는 것도 연습이 조금 필요하고 자유자재로 넘나다 볼 수 did they love를 만들면 되겠죠 did they love the idol singer was the idol singer loved was he loved by teens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아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뭐일거고 능동태일거고 문장의 형식 중에서 최소한 몇 형식 이상이라야 된다 그렇죠 최소 3형식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목적어가 한계에 있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my father bought me a hat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자를 구입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이 문제가 문제로 나온 이유가 있죠 이거 지금 몇 형식입니까 그렇죠 4형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 탈락이죠 왜 안된다 했더라 I was bought 하는 순간 내가 구입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형식의 수동태에선 4형식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몇 개 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수동태도 몇 개가 가능하다 수동태도 두 개가 가능하다 했어요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4형식은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 자체가 목적어가 중어가 되는 방법인데 목적어 자체가 두 개 있었어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두 개가 가능한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4형식의 수동태 할 때 의미가 어색하면 간접 목적어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심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입됐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by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엔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주어로 쓸 수가 없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가 되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토당토 안초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디드가 보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과거시제가 될 거고 그렇다면 요렇게 was bought 이렇게 가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현재 완료시제가 나왔냐 답은 3번 4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my father bought me a hat을 이게 4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my father bought a hat for me 였죠 그래서 for me by my father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have one bought for me 모자가 구입됐습니다 날 위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 나의 아빠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때 문장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에서 동사에 따라서 to를 쓸 것이냐 for를 쓸 것이냐 of를 쓸 것이냐 라는게 자 지금 안 외워놓으면 니들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수동태 할 때 이거 to 쓰는 동사인지 for 쓰는 동사인지 of 쓰는 동사인지 어차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게 for me 가 될 거냐 to me 가 될 거냐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포커스 제목은 4형식의 수동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칼질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상자는 뭐로 꽃으로 가득하다 시재가 현재니까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엔 제목이 뭐다 7번 문제의 제목은 포커스 제목이 뭐였다 그쵸 쓰지 않는이라 하면 되겠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인 것처럼 수거인 것처럼 외워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뭐뭐에 관심갔다 be interested in 이죠 그 외에도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진다 할때 물리적 변화면 be made of 화학적 변화면 be made from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었구요 be filled with은 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be filled with 바꿔 쓸 수 있는게 is full of 죠 be filled with 이쯤에서 fill 이란 농사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fill의 뜻은 채우다죠 채우다 그러면 이 상자가 채운게 아니고 누군가가 채우는 행동을 한걸 당했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 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로서 수고처럼 외워둬야 된다 오케이 뭐뭐해 실망하다 그렇죠 be satisfied with 이러면서 외워라 외워라 수고처럼 외워야된다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8번 9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달라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 이러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데 밑줄 친 부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your pen was found by my found by my sister 너의 펜이 뭐했다 발견되었단 얘기하고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곳이 없죠 또 여러군데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일단 your pen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그렇다면 was가 오는거 아무 문제 없고요 find의 3단 면신 find found found 중에 세번째여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be found by 해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by 말고 딸것 써야 되는거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능동태로 바꾸면 시제가 과거니까 my sister found your pen my sister가 너의 펜을 발견했어 my sister found your pen your pen was found by my sister 자 근데 이제 파운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동태 할 때 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도 조심해야 될게 좀 있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생각났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게 맞는지 이따 설명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ruck was driven by her 트럭이 운전되어졌다 그녀에 의해서 틀린 곳이 없죠 드라이브의 3단 변신 드라이브 드로브 드리븐 드리븐 She dropped the truck 드라이브 this robot is made in korea by them by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는데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되니까 격도 목적격으로써 와야된다 오케이 그럼 the singer is loved by teenagers 그래서 그 가수가 사랑받는다 10대들에 의해서 teenagers day 이니까 teenagers love the singer 한번 되겠구요 테드 was introduced to us by 세진 테드가 뭐했다 그쵸 테드가 소개되어졌다 to whom to us 우리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누구다 세진이다 그래서 얘를 세진이를 주어로 하면 세진이가 뭐했다 인트로듀스드 시제 과거니까 이번에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 동사에 인트로듀스드 한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whom 테드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to us 세진이 인트로듀스 테드 to us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테드가 인트로듀스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수동태의 주어가 되서 테드 was introduced to us 바이세진 계속해서 어딘가 틀린 곳이 있는걸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테드 was a dead was pleased with my success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하셨다 기뻐하셨다 나의 성공 아버지가 나의 성공에 기뻐하셨다 자 이건 문법 제목은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맞는가를 보는거죠 뭐뭐에 기뻐하다 비 플리즈드 위시 맞죠 그니까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의 성공에 기뻐하셨다 비 플리즈드 위시 틀린것 없구요 그 다음에 this model airplane was made of wood 이 모형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재료 나무로 이 모형 비행기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be made 계속해서 1번 2번 같은 문제죠 지금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맞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be made of 뒤에는 자 그러면 이 모형 비행기 겉을 봤을때 딱 봐도 나무로 만들어진거라는걸 눈치챌 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뭘로 만들어진거지라고 생각해야될 상황인겁니까 그렇죠 딱 봐도 알 수 있는거죠 왜냐하면 be made of 는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라 했죠 be made from 이면 화학적 변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be made of 를 써서 물리적 변화라 했죠 나무가 형태만 바뀌어서 모형 비행기가 되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았구요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behavior 무슨 뜻이에요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내가 매우 뭐했다 실망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다 그럼 be disappointed at 맞죠 지금 계속해서 9번 문제는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가 맞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known for its wonderful site 사이트가 뭐겠어요 경치겠죠 경치 맞습니까 보다 c의 명사형입니다 시적이란 뜻도 있구요 사이트는 경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의 환상적인 멋진 경치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유명해진 이유를 전치사 4를 쓰는게 맞죠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 비논2 어떤 자격으로써 뭐 그는 뭐 멋진 선생님으로써 할 때는 비논에즈 그 다음에 왜 유명해졌는지 할 때는 비논4 뭐라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erested in 이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이 음악에 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할 때는 be interested in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답은 5번 이었구요 9번 문제 뭐 8번 9번 어색한거 고르라는거였는데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하나는 by 플러스 목적격이 되야되는데 그걸 틀렸구요 나머지 하나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로써 be pleased with be made of 또는 상황에 따라서 be made from 해야 되는거 구분하라는 얘기였구요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at 그 다음에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be interested in 이런것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 10번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을 고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은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1 또는 2형식 동사라서 됐습니까 대표적인 1형식 2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happen 해픈 해픈의 뜻이 뭡니까 발생하다죠 발생하다 무슨 일이 생기다 라는 뜻으로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슨 뜻을 가진 거 소유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녀석 소유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서 대표적인게 i have a book 이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럼 얘는 수동태로 바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하다 라는 뜻에서 포함하고 있는게 뭐냐 누구누구와 비슷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동사가 또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resemble resemble 이었죠 됐습니까 have 나 resemble 같은 동사들은 삼형식이 됩니다 i resemble my mother 나는 엄마 닮았어요 그럼 i resemble 이란 주어 동사 다음에 my mother 는 분명히 목적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my mom is resembled by me 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동사들은 삼형식 이상이 표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겁니다 수동태에서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은 수동태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이라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능동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분석할 때 몇 형식 문장인지 분석하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삼형식 이상이면 이런 동사가 사용된게 아닌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1번 he plays the drum in his band 그가 드럼을 연주한댑니다 어디에서 그의 밴드에서 그럼 얘는 일단 문장의 형식을 따지면 몇 형식이니까 삼형식이죠 그러니까 얘 수동태로 바꾸면 the drum the drum is played by him in his band 라고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마이클 마이클 became a great chef 자 이 문장은 became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습니까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클은 위대한 요리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마이클 마이클 어떻다 형성사 보호를 했습니다 보호가 주어가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목저어가 보호가 되겠다 오케이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보여줬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을 당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we를 주어로 하는 버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다 his paintings were shown his paintings were shown 먼어스 먼어스 그쵸 to us his paintings were shown to us by the artist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teacher allowed me to go home early 자 이거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 때 거기에 들어가는게 이 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대단 그렇죠 그러면 5형식이면 선생님이 또 까다롭게 나눠 놨죠 그래서 5- 다시 3- a 죠 want a to do 입니다 want a to do 똑같이 나의 선생님이 허락하셨다 누가 뭐하는 것을 내가 집에 일찍 가는 것을 나의 선생님께서 내가 도표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라는 얘기구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3형식 이상이니까 가능하구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꾼 버전은 뭐겠다 i 해놓고 시제 과거니까 was allowed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내가 허락받았다 뭐 허락받았는데 to go home early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my teacher i was allowed to go home early 나는 허락받았어요 집에 일찍 가는 것을 됐습니까 i was allowed to go home earl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tched the mother and her child play badminton 내가 뭐했다 지켜봤죠 ok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이겼죠 누구를 the mother and her child를 됐습니까 ok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죠 이거 뭐로 고쳐야 된다 플레이드로 고쳐야 되겠죠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 적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건 몇 형식입니까 5-3 c 5-3 전부다 5-3 5-3 i helped i helped i helped the mother and child play badminton 그리고 to play badminton 했습니다 사육동사 기억나십니까 시키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무슨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다 지각동사라 배웠죠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자 이번에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라 했어요 기말고사 때 5형식의 문장들 만나볼 때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켜봤었다 어 cj일치 틀린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이게 지각동사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에 to를 써야되는데 못쓰는거죠 to play 해야 되는데 one day to do 하듯이 to play 해야 되는데 watch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play 써야되 동사원형 to 없는 동사원형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 과거에 지켜봤다 그 엄마와 그녀의 아이가 언제 배드민트 과거에 배드민트 치 으흐흐 지켜봤다 이거구요 됐습니까 자 얘가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되냐 일단 목적은 이거죠 그래서 mother what her child 가 목격당했다 관찰당했었다 그래서 더 mother and her her child 일단 암방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they were watched 이렇게 해야지 일단 첫 단계죠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watched 그 다음에는 무엇을 자 엄마와 아이가 관찰당했다 자 무엇을 관찰당했는데 할 때 여기서 이제 to play 배드민트 써야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뭐라고 설명했냐 얘가 world watched 됐을 때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얘를 보고 더이상 지각동사라고 안 부른다 그랬죠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플레이 같은 경우에 다시 배드민트 치는 것을 이라고 툴을 다시 되살려놔야 된다 했습니다 뭐 행위자가 나니까 다 바이미가 되겠지 the mother and her child were watched 너무 개파운드로 써놨나요 뭐 별 차이 없나요 they were watched 그들은 관찰되었습니다 무엇을 관찰되었 무엇을 관찰당했습니까 배드민트 치는 것을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꺼와 다른 것은 오케이 the broken car was repaired by the engineer 겠죠 그 부서진 자동차가 뭐 되어졌다 수리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engineer 그 기술자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the engineer repaired my broken car 가 능동태로 바뀌는거죠 시제가 과거니까 the engineer repaired my broken car my broken car was repaired by the enginee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class president was elected by the student by the engineer by the engineer by the engineer by the enginee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진 변화하기 때문에 타다 이 말입니다 타다 근데 타다란 뜻도 있고 태우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 애 집이 뭐 당했다 태워졌다 뭐 다운을 붙이면 태워 태워져서 불타서 무너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burned down 불타서 무너졌다 by a big fire 큰 화재에 의해서 His house was burned down by a big fire 뻔한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뻔한 느낌이 오고 있죠 아 이거 뭐 묻는거야 라는거 눈치 지금쯤 채야되겠죠 The movie was directed 그 영화가 감독되어졌다 by a 21 year old university student 21살짜리 대학생에 의해서 그 영화는 감독되어졌습니다 디렉트 되어졌습니다 The movie was directed by a 21 year old university student 21살짜리 대학생에 의해서 A 21 year old university student 디렉티드 The movie가 등록되었죠 그래서 5번은 뻔하네요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 그들이 뭐했다 만족했다 뭐에 만족했다 결과 결과는 결과인데 뭐에 결과 그 게임의 그 시합의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game 그들은 게임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interested in 같은 것들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알고 있느냐 묻고 있구요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여기에 팬은 뭐 여러가지 팬이 있죠 그쵸 뭐 어떤 사람들 졸졸 쫓아다니면서 열광하는 사람도 팬이라고 하지만 보니까 이게 완성됐을 때 뜻을 예상해보니까 이 팬의 뜻은 뭐겠다 더 팬 그쵸 선풍기죠 이거 됐습니까 선풍기 날에 손가락을 다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팬 슈드나 비 터치드 겠죠 바이베이비스 그 선풍기는 슈드나 비 터치 뭐 되어져서는 안 된다 건드려져서는 안 된다 아기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손가락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선풍기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베이비즈를 주어로 바꾸면 베이비즈 자 우리말로 생각해볼까요 아기들이 뭐한다 만져서는 안 된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아기들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베이비즈 그렇죠 슈드나 터치 더 팬 해야 되겠죠 베이비즈 슈드나 터치 더 팬 조동사에 있는 수동템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즈 슈드나 터치 더 팬은 삼형식 문장이고 더 팬이 목적어였으니까 얘를 주어로 바꾸니까 더 팬 슈드나 비 터치드 슈드나 터치 그 다음에 주어였던 녀석이 바이 플러스 목적어 바이베이비즈 또 바뀌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최초에 비행기가 아니 비행기란다 최초에 기차가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하면 되겠죠 the first train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거 언제 만들어졌던 거냐 when was it made when was the first train made 됩니까 pcr 했는데 코로나 아닌가 걱정 마시고요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핀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이거 다시 돌아왔죠 14번 됐습니까 i heard a bird sing by the window 됐습니까 요렇게 잘라도 되고 안 잘라서 자 이거 dd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 안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나는 새가 창가에서 노래한 음음음 들었다 이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부르고 지각동사니까 5-3에 c죠 i heard a bird sing by the window 나는 창가에서 새가 노래한 음음음 들었다 자 그래서 얘가 능동태일 때는 동사가 맞습니다 근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입장 바뀐 형용사라 했죠 지각형용사라는 거 없다 했어 사역형용사도 없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지 오케이 그래서 a bird was heard 새가 모낭해졌다 들려졌다 뭐하는 것 노래하는 것으로 와야죠 to sing by the window by me 창가에서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네 또 그나저나 언제까지 잘꺼야 15번 알맞은 녀석을 골라라 어텐드 뜻이 뭡니까 그렇죠 참석하다 하면서 어텐드 보는 순간 막 이런 알파벳이 막 보이죠 그렇죠 뭡니까 어텐드 같은 visit, enter, discuss, greet, marry, marry me, greet him,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visit Korea 어텐드, at the meeting 하면 절대로 안된다 했습니다 자 ask의 뜻을 제발 좀 이런 뜻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문장이죠 they asked whom, me, what, to attend the meeting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5 중에서 그러면 그렇죠 원트에이투두하고 똑같죠 그래서 ask가 이와 같이 5, 3에 a, 원트에이투두 같을 때 ask의 뜻은 이 문장 해석하면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해석하면 그들이 뭐 했다 그래 요청했다라 했죠 이거 그렇습니까 물어보다가 아니라 했어 제발 좀 해줘 라고 요청하라라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다 나에게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을 그렇습니까 원트에이투두 같은 ask의에이투두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to attend the meeting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me가 i로 바뀌는 거죠 내가 요청 받았었다 여기에 deed 들어있으니까 내가 요청 받았던 것을 봐 보니까 i was asked i was asked 내가 요청 받았습니다 what 무슨 요청 받았는데 to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을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군데 by them 그들에 의해서 i was asked to attend the meeting 그러니까 여기 5-3의 a니까 능동태일 때도 투부정서가 있구요 수동태일 때도 똑같이 투부정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5-3의 b 사형동사라든지 5-3의 c 지갑동사 같은 경우에 없던 to가 그냥 동사원형으로 시제랑 아무 관계없이 어 이거 과거 분명히 문장 전체는 과거시제인데 왜 여기는 동사원형이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동사원형으로 되어 있죠 아 됐습니까 ok 어텐드 온 김에 쭉 한번 가줘야죠 어텐드 하면 b b b present at 이었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b present at b present at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그리고 어텐드의 반대말 미스죠 미스터 미팅 빠트리다 빼먹다 b present at의 반대말 b absent from 이었죠 참석하다 어텐드 비 프레덴트 불참하다 빼먹다 미스 b absent from 이거 그 다음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라 ok 답은 투조 디스플레이스 이즈 노운 이 장소가 어떻다 알려져 있다 To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This place is known To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이 장소는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역사가 뭐한다 가르쳐진다죠 Teach a PPR이니까 수업되어진다 To us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By Mr. U U 선생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이것만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Mr. U Mr. U OK 그렇죠 시제 현재니까 여기에 희니까 Yes teaches 한 다음에 연필심 아끼래 안 아끼래 아끼래요 그러면 Mr. U teaches us Korean History 됐습니까?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무슨 궁금증일까? We are taught We are taught Korean history by Mr. U 가 될까요? 안될까요? We are taught Korean history by Mr. U 그렇죠 되죠 우리가 교육받는다 We are taught Korean history by Mr. U 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자 그러면 여기에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를 어법상 어색한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대화 될 게 cancel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cancel의 뜻은 취소하다죠 그러면 field trip의 뜻은 뭐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이런 건데 현장학습이 cancel을 하는 겁니까? cancel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Why was it cancelled 가 맞는 표현이죠 그거 왜 취소된 거야? 현장학습 왜 취소된 거야? Why was the field trip cancell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그 책이 그 책이 그 책이 그 책이 제이크에 의해 그쵸 그 책은 제이크에 의해서 분실되지 않았었다 답답한 chuva 좀 맞는 표현 있다 좀 맞는 표현이죠 suit 이건 좀 이따가 능동태로 바꿔 볼 거고요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그 책은 제이크에 의해서 분실되지 않았어 다음 3번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고 똑같은 실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질러질 수도 있다 좀 더 우리말스럽겠죠 똑같은 실수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 그에 의해서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조동사 있는 조동태조 It may be made 그것이 made 되어질 수 있어 by him 됐습니까 이것도 능동태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The dog was named 초코 by its owner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고 이름 붙여졌다라는 얘기죠 이름 붙여졌다라는 얘기죠 네임에 정확한 뭐 단어적이 뜻으로 이름 붙이다니까 그게는 이름 붙였다 초코라고 주인에 의해서 맞았다 틀렸다 맞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I was made to say sorry to my sister by my mom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자 이거 이제 make 뜻이 워낙 많습니다 make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발음에 고치면 어떻게 된다 I was made to say sorry I was made 내가 지지 받았습니다 What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을 to my sister에게 여동생에게 사과하라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한 사람 by my mom 엄마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다 능동태로 바꿔보고 보도록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죠 I was made to say sorry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부터 자 그럼 The book was not lost by Jake 를 능동태로 바꾸면 Jake 그렇죠 Jake didn't lose the book Jake가 그 책 잃어버리지 않았어 The book wasn't lost by Jak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ame mistake may be made by him 똑같은 실수가 그에 의해 저질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자 그가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누가 다해서 He may be He may be He may make the same mistake 이렇게 가져가야죠 He may make the same mistake 누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 The same mistake 조동사 있는 수도 됩니다 may be made may be made by him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g was named Choco by its owner 그 개가 초코라고 이름 붙였다 주인에 의해서 그쵸 그쵸 It's 아닙니까 It's owner 그쵸 named 더덕 더덕 그쵸 더덕 초코 얘는 뭐 고위 병사니까 그것의 주인이 원래는 뭐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초코 소 너덕 초코네덕 5 5 5 5 5 5 5 그러면 5 5 B 그렇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르시다 부르다 부르다 name A B A를 B라고 부르시다 그렇습니까 So 더덕 Was 초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I was made to say sorry to my sister by my mom 을 운동태로 바꾸면 그쵸 my mom 시즌 살피고 made to say to say to say to say sorry to my sister me me my mom made me to say sorry to my sist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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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몇 형식 됐죠 5 다시 3에 A A 얘 뜻이 지금 뭐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my mom made me say sorry to my sister 엄마가 시켰어요 나에게 여동생에게 사과하라 시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 다시 3에 B하고 C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인데 능동태일 때는 원형 부정사 2 없이 시제도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써야된다고요 분명히 이거 과거면 여기에 셀을 써야될 것만 같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2가 없어졌을 뿐이야 2 부정사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만든다 2 뒤에 동사에 원형을 쓰는데 거기에 2만 없어졌다고 근데 애가 수동태로 바꾸면 I wasn't made 내가 지시받았어 그럼 더이상 이렇게 하는 순간 얘는 성동사로 바뀌었단 말이야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to say sorry 2 부정사의 형태로 되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그래서 who painted the 모나리자 누가 그렸었니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누가 그렸어 그랬더니 답은 it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it 뭐래 지웠어요 the 모나리자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하다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이 어색한 것은 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나올 건데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겠지 그래서 셀리 쓰 유지 쓰 쓰 셀리가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쓰 쓰 the washing machine is used. it is 왔으니까 시제에 맞아 들어갔고 pp 형 왔고 by cell이 틀린 곳이 없죠 그 다음 my mom made me learn chinese. make 뜻이 많은데 여기에 made 뒤에 me도 나오고 learn chinese 이런거 나왔으니까 여기에 made의 뜻이 엄마가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뭐하라고 중국어 배우라고 엄마는 나에게 중국어 배우라고 시켰다 그럼 얘 지금 뭐다 5-3의 b죠 사역동사 그니까 make에 make가 뜻이 많기 때문에 make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럼 bé 으 으 으 으 으 으 ソー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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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겁니다 몇형식이다 그렇죠 2형식이죠 이거하고 같은 의미죠 메이크가 2형식 동사도 돼 그 다음에 이거는 3형식이네요 난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메이크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주호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왓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죠 그쵸 얘는 뭐 어떻게라는 식으로 대답이 3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4형식입니다 그쵸 그러면 i was made는 안되겠고 초콜릿 was made for me by her 이렇게 쓰고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5-3의 b 내가 목적어가 나왔는데 얘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 있는데 동사가 어느정도 와야 돼 이번 시험에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는 거 이런거 할거라고 왜냐하면 얘가 시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사역동사였어요 메이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봤더니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이 자꾸 이게 무슨 c냐 무슨 c냐라는 걸 자꾸 얘기하나 클린덕 i learn chinese 왔어 동사잖아 5-3의 b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중국어 배우라고 시켰으니까 i was made의 뜻은 내가 내가 그쵸 내가 지시받았다 하면 되겠죠 없던 to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했죠 to learn chinese 중국어 배우라는 것을 by my mom 엄마에 의해서 얘가 없으면 틀렸다 했어요 맞는 표현이 아까 전에 뭐 한다고 했는데 하나 안하고 지장한게 있네 계속해서 3번 did he find his glasses in his room 그는 뭐 했었니 찾았었니 무엇을 그의 안경을 어디에서 그의 방에서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3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were they found in his room by him 해야 되겠죠 be가 있어서 틀렸어 were they found were his glasses found 그것들이 발견되어 졌었니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didn't invite m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있죠 그녀가 초대하지 않았다 누구를 나를 어디에 그녀의 학교 축제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초대받지 못했었다가 돼야 되겠죠 I wasn't invited I wasn't invited 나 초대 못 받았어 그 다음에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hand in이 무슨 뜻일 것 같애요 그것도 제출하다죠 너는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넌 내일까지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넌 내일까지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you should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by tomorrow by you 내일까지 너에 의해 제출 되어져야만 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자 20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고쳤어라 The principal was seen come out of his office principal 이걸 해서 뭐던가요 프린시플은 원리입니다 원리 프린시퍼 원리 프린시퍼 교장 헷갈리기 쉬운 어휘로써 고등학생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The principal out of his office 나왔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뭐했다? 목격되었다 이 말이죠 교장선생님이 목격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목격됐어 교장선생님이 어떤 행동하는 것이 목격됐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죠 교장선생님이 목격되었다 뭐하는 것이 목격됐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님이 어떤 행동하는 것이 목격됐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by us 라 칩시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의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졌다 자 그래서 어색한 부분은 뭐다? 그렇죠 come을 뭐로 고쳐야 된다? to come으로 바꿔야 된다 됐습니까? the principal was sent to come out of his office by us by us by us 한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by us 했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뭐로 시작해보자 we saw we saw we saw we saw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whom에 대한 대답 나올 차례죠 우리가 봤는데 누구봤는데 The principal Abraha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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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from come out of his office 이게 뭐다 내장식이다 중에서 그렇다면 5 다시 그렇죠 5 3에 c면 얘는 또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죠 뭐도 가능하다 나오고 있는 중인 이거 그리고 동명사 아니라 했어 ing가 가지는 누가 했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인데 이거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은 해도 상관없지만 얘는 동명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얘를 능동태로 바꿀 때 지금은 더 이상 지각동사가 아니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있었던 툴을 되돌려줘야 된다 했습니다 The principal was seen to come out 이렇게 투부정사 써줘야 된다 했어 근데 얘를 능동태로 바꿀 때 그때는 Mr.The principal coming out of his office 또는 come out of his office 뭐는 안된다 to come out of his office는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라는거였죠 beautiful flowers sent for his girlfriend by Mike Mark 여기서 끊기면 딱 좋겠죠 아름다운 꽃들이 뭐 했다 보내졌다 누구에게 그렇죠 마이크의 여친에게 마크의 여친에게 누구에 의해 마크에 의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고쳐야 될건 그렇죠 그렇죠 to his girlfriend죠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다 예정식의 수동태 그렇죠 사형식 능동태 사형식의 수동태 조사할 때 알맞은 전치사를 써야된다는건 사형식의 삼형식 조사에서 똑같은거였죠 됐습니까 자 그럼 by mark 있으니까 by mark 있으니까 mark로 문장을 시작하면 mark sent whom 할까 what 할까 what부터 할까요 그러면 what flowers to his girlfriend 그렇죠 mark send beautiful flowers to his girlfriend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궁금해지느냐 얘를 다시 수동태로 바꿀 때 얘를 다시 수동태로 바꿀 때 얘를 다시 수동태로 바꿀 때 his girlfriend was sent 가 될까요 되죠 his girlfriend was sent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받았다 보내는 행동을 당했다니까 받았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데다 beautiful flowers by mark his girlfriend was sent beautiful flowers by mark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 녀석은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한 다형식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 그래서 the shopping mall was crowded 그쵸 with people 이구요 그 다음에 she's she's pleased with the classical music 됐습니까 자 그래서 22번 문제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를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있죠 오케이 자 크라우드의 뜻은 조금 특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라우드는 일단 명사로써 군중 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을 가득 채우다 라는 뜻도 있어 사람을 가득 채우다 우 분비게 만들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쇼핑몰이 크라우드를 한 거다 크라우드를 당한 거다 당한 거니까 수동태를 표현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쇼핑몰이 사람을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가득 채운 거 당한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be crowded with 이라고 bu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했고요 그 다음에 pleased 같은 경우에 please 했듯이 뭐하다 기쁘게 하다라 했어요 기뻐하다면 she's pleasing 해야 해요 기쁘게 만드는 걸 당했다 라고 표현해야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가 기뻐한다 뜻이 있습니다 interest 했듯이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 인 것처럼 그래서 be interested in 하고 be pleased with 하고 그녀는 뭐 뭐에 뭐를 뭐에 대해서 기뻐하냐 클래시컬 뮤직을 즐겁게 즐긴다 이런 뜻으로 be pleased with be crowded with 그래서 bu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등장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3,4,5 중에서 틀린 거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1번이네요 그쵸 아니죠 디드제이 제니퍼 break the window yesterday 제니퍼가 어제 창문을 깼냐 자 어제 여기에 원래 어 여기가 쏙 이 디드가 요 안에 들어가면 브로크 돼야 되죠 근데 묻는 문장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던 디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원역이 맞지 그리고 과거시제 능동태의 의문물입니다 제니퍼가 창문을 어제 깼었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no she didn't break the window no 제니퍼 didn't break the window 아니 제니퍼가 깨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 제니퍼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창문이 깨지 않았다 창문이 뭔가를 부서트리지 않았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 문장을 이번엔 수동태로 써있는걸 능동태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I was made to learn taekwondo by my teacher 이게 요까지 무슨 뜻일 분위기에요 내가 내가 그쵸 내가 지시받았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죠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태권도 배우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나의 쌤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선생님이 무슨 시제 시켰습니까 과거에 시켰다 my teacher made 까지는 다 많았네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후훔 미가 와야죠 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my teacher made me 가 5 다시 3에 얘가 시켰다니까 B죠 그러면 내가 할 행동은 시제에 상관없이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to learn taekwondo 하면 안된다 됐습니까 my teacher made me learn taekwondo 쌤이 시켰다 나에게 taekwondo 배우라 음음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고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라 누구는 그는 누구에 의하여 그 의사에 의하여 뭐하라는 것을 단음식을 피하라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가 들었다 하려면 뭐 he hold 이런 거로 시작할 것 같은데 he hold 는 하나도 없어 그쵸 he hold 선생님 그가 들었다 하면 he hold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들었다가 된다 he was told 해도 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요 그가 들었다 다음에 뭐가 올 차례입니까 단음식 피하라는 것이죠 단음식 피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to avoid sweet food 피하답니다 avoid 피하라는 것이 와야 되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자국국으로 와야 되겠죠 he was told to avoid 피하라는 것을 피하다를 들으면 안 되겠죠 피하다를 듣는게 아닙니다 he was told to avoid sweet food by the doctor by the doctor 의사에 의해서 he was told to avoid sweet food 그가 들었다 단음식 피하라는 것을 투부정사의 명사용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는 의사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니 가 되겠죠 to avoid sweet foo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as he told by the doctor 하면 되겠죠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용품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겠죠 무슨 얘기 들었니 단음식 피하라는 것은 what was he told what was he told 그가 무슨 말을 했니가 아니야 그가 무슨 말을 들었니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니는 what did he tell이겠지 what was he told 그는 무슨 말을 들었니입니다 자 그러면 by the doctor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가 by the doctor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시죠 그럼 he was told avoid sweet food by the doctor 를 또 doctor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예 5 다시 뭐 해요 3에 a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the doctor told him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to avoid sweet food 하라는 것을 여기에 능동태일 때도 to avoid 구요 수동태일 때도 to avoid 5 다시 3에 a want a to do avoid a to do avoid tell a to do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칼질환합니다 누가 언제 뭐 할 것이다 배달될 것이다 자 여기에 딜리버가 나오는데요 딜리버의 뜻은 배달되다 가 아니죠 배달하다죠 소프가 배달하는거에 배달하다요 배달되어진다에요 오케이 당연히 소프가 당해야죠 딜리버를 당해야죠 딜리버 더 패키지 하면 소프를 배달하다 라는 표현이겠죠 딜리버 더 패키지 딜리버 더 패키지 딜리버 더 패키지의 뜻이 소프를 배달하다였고 그때 패키지는 딜리버 동사에 목적하자 쟤가 수동태가 될 건데 근데 무슨 시세를 써야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패키지 윌비 딜리버드 그렇습니까 그 소프가 배달 되어질 것이다 그다음 왼에 대한 대답 a week later 일주일 후에 그쵸? 그러면 똑같은편 he the package a week later. he will deliver the package.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he will deliver the package a week later. 그가 배달할 겁니다. the package will be delivered. will be pp. can be pp. 조동사 있는 수동태. 됐습니까? ok 다음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은 why did you buy it at the market 왜 네가 과거 시절 구입했니 그것을 그 가게에서 시장에서 자 이게 수동태니까 됐습니까?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버전을 쓰란 말인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구입되어졌니 시장에서 너에 의하여 이걸로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why 그게 구입되었니 was it bought at the market by you인거죠. why was it bought by you at the mar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을 관료안의 지시대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유리 랩스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그래서 랩의 뜻은? 포장하다 됐습니까 유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포장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수동태 긍정문으로 해라 시재가 머니까. 현재니까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는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오케이 랩드 할 때 여기에 피를 한 번 더 쓰고 이래야 되겠죠. 자모 자로 끝났죠. 더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are wrapped by 유리. 선물들이 포장되어집니다. 유리에 의하여. 이번에는 낫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are not wrapped 하면 되겠죠. 비 동사 있으니까 are not wrapped. 그 다음에 물어보랍니다. are they wrapped 하면 되겠죠. are they wrapped are the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아 프레젠츠 wrapped by 유리. are they wrapped by 유리. 됐습니까? 뭐 궁금한거 있나요? 오케이 다음 선수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was the television invented by Thomas Edison? was it invented죠? 그것이 발명되어졌니? 텔레폰이네요. no the telephone wasn't invented by Thomas Edison. no it wasn't.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Alexander Graham Bell. 오케이 칼지랄합니다. 누가? 뭐로? 페인트로? 뭐에 있다? 덮여 있다? 시제는? 오케이. 덮여 있었다? 아닌데요? 현재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조시가 무엇에? 그 사실에 뭐하나? 놀랐다. 시제는? 과거죠. 마찬가지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시 is surprised at the fact. surprise 동사로서의 뜻은 뭐하나? 놀라게 하는 걸 당했죠. 그러니까 놀란 거죠. 커브라의 뜻은? 덥습니다. 덥다죠. 그러니까 그의 손이 덮는 거를 당했죠. 그러니까 덮여진 거죠. 됐습니까? 능동 수동의 뜻을 지금 잘 정확하게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4번.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자. 뭐 더 레드 버튼 빨간 버튼이 보이고요. 비 난 머스트 푸쉬드가 있으니까. 완성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빨간색 버튼은 눌러져서는 안 된다겠죠. 빨간 버튼이 눌러지면 안 돼. 너에 의하여. 좋습니까? 그럼 더 레드 버튼 그쵸. 그쵸. 그 레드 버튼 must not be pushed by you. 조동사 있는 수동태로 문장을 구성해보란 말입니다. 그 레드 버튼 must not be pushed. must not be pushed. must not be pushed. 바이유를 한 이유는 you must not you must not push the 레드 버튼 the red button must not be pushed. 빨간색 버튼이 눌러져서는 안 된다. 눌러져야만 하면 must be pushed. will be pp. must be pp. can be pp인데. 낫을 집어넣으면 cannot be pp. will not be pp. must not be pp. pp.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완성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바이피플 일단 보이고 이즈 보이고 콜드 보이고 퍼피 보이고 베이비동이 오케이 무슨 얘길까? 아기 개는 아기 개가 뭐한다겠어? 불린다겠죠? 아기 개가 불린다. what 뭐라고 불린대? 퍼피 강아지라고 누구에 의해? 사람들의 아기 개는 그러면 아기 개가 불립니다. a baby dog is a what a puppy by people a baby dog is called a puppy by people by people 있다. by people 있으니까 문장의 시작을 people call a baby dog a puppy people call a baby dog a puppy people call a baby dog a puppy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 baby dog이 목적을 했으니까 a baby dog is called a puppy by people 자 그 다음 계속 3번 뭐 바이더 호스트 집주인이 호스트겠죠 으 어스가 있고 투가 있고 워즈가 있고 기입을 있으면 이게 완성됐을 때 우리 말 뜻은 훌륭한 저녁식사가 제공되었다란 얘기겠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 사람 누구? 집주인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저녁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a good dinner given to us by the host a good dinner was given to us by the host 됐습니까? 자 시제 살폈죠 바이더 호스트 있죠 그러면 또 호스트 gave a good dinner to us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될게 뭐냐 we 아 아 일단 we were given 되나요 안되나요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형식 문장이었고요 능동체일 때 다형식 문장이라서 수동태 문장이 두개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둘 다 가능하다 훌륭한 정식서가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규진 최첨단 학습법을 쓰고 있는거죠 수면 학습법이라고 자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했는데요 자 밑줄 친 문장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수동태로 바꾸라 했고요 He makes me very happy 수동태로 바꾸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우리말이네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줄거다 ok 를 His favorite food 로 시작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In a shop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가게에서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들었죠 그 훔 그 여자가 그 옆에 다음 그 다음 저쪽에 있는 모퉁이에서 대화하 들었대요 됐습니까 방금 내가 얘가 이거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나는 아 가게에서 나는 그 옆에 다음번 모퉁이에서 두 여자가 대화하 으흠 들었어 자 대화 내용이 나오네요 지미와 내가 have been together for 10 years now and he makes me very happy 라고 one said 하는거야 지미와 내가 have been together 뭐 해왔다 계속 지내왔다 바오롱 10년동안 이제 10년동안 같이 지내왔어 그리고 지미 makes me very happy 지미가 나를 엄청 행복하게 만들어 들어 줘 라고 one woman said 한여자가 말하는거 됐습니까 여자 둘이 얘기하는데 한여자의 뭐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이름이 지미고 됐습니까 같이 한지 10년됐는데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한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여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거 같아요 so 내가 내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사줄거야 해놓고 even if it is very expensive 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이 엄청 비싸더라도 eat은 his favorite food 내시고 왔죠 지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심지어 엄청 고가의 음식이 있지라도 내가 사줄거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다른 여자가 얘기하는거 같아요 well with my benny i with my benny i have no choice her friend replied 글쎄 with my benny with my benny 누구에 있어서는 나의 benny 에 있어서는 i have no choice 나는 뭐가 없다 선택권이 없다 그렇습니까 뭔 소리일까 자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answered replied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turn to the turn to corner 뭐하면서 그 모퉁이에 이렇게 모퉁이 쪽으로 돌아서면서 한여자가 모퉁이 쪽으로 돌아서면서 both women were buying expensive cat food 두 여자 모두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비싼 고양이 음식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봤더니 지금 이 지미가 고양이였던거고 여기에 있는 벤이도 고양이고요 됐습니까 남자친구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한테 어 한여자가 우리 고양이 지미가 이제 10년 됐는데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해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사줄거야 비싸더라도 그랬더니 나랑 벤이는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여자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벤인데 얘는 편식한다는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딴 거 안 먹을라 하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 다른 걸 살려고 하는 선택권이 없다 다른 걸 사줘봤자 목도 안된다 라고 뭐 또 두 여자 중에 그 여자친구겠죠 대답했다 그리고 둘 다 비싼 고양이 음식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는데 내의 먼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6번 문제부터 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요 시작을 히스 페이브릿 푸드로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이를 합니까 바이를 당합니까 그러면 윌비 보트를 하란 말이죠 조동산에 있는 수동태 윌비 보트 이스 페이브릿 푸우드 윌비 보트 그 다음에 여기에 받는 사람이 누구죠 받는 사람이 누구죠 받는 사람이 누구죠 그쵸 그쵸 걔를 먼 힘으로 여기다 써야된단 말이야 먼 힘 나에게 바이 마이 내의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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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내의 그래서 한경기 6번 문제 6번 문제 얘는 왜 내놓은거냐 자 그래서 얘를 능력트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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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 생기는 것은 He will be burnt 까지 써놓고 되나 안되나 한번 따져보는거죠 He will be burnt 된다 안된다 오케이 고양이 팔 고양이 팔 팔려구요 이건 안되죠 사형식에서 사형식이라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2개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2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얘를 사람주어로 바꿔놓으면 사람이 팔릴거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He will be burnt 가 안되니까 His favorite food 를 주어로 한거구요 His favorite food will be burnt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구입되어질 것이다 받는 사람 For Jimmy By me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요거 하라는 거였구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수동태로 바꿔 쓰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I heard two women talk in the next corner 여기까지 다 봐야 밑줄이 여기서 끊겼다고 해서 여기서 끊으면 안되구요 정확하게는 next in the next corner 까지 넣어서 주어가 뭐로 바뀝니까 그쵸 two women 으로 바뀌죠 이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 were heard 그들이 듣는 행동을 당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계속하면 두 여자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도 잘해줘 what talk in the next corner by me 하면 틀렸죠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자 이게 이게 5-3의 C라네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된다 2 4 2 2 2 2 2 2 2 2 3 2 얘기하 응응 이란 형태의 동성원형 토크가 오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동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거 형태를 되찾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makes me very happy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 I 그쵸 I am made very happy by him 자 he makes me very happy 는 몇 형식 문장입니까 he makes me very happy 는 몇 형식 5 다시 2조 he makes me very happy so I am very happy 됐습니까 메이크 목적어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낼 형용사 어떤 씨 메이크의 어떤이죠 메이크의 어떤 그래 내가 되어진다 매우 행복한 상태로 그에 의해서 지미에 의해서 I am made very happy by 지미 약간 유머 같은 뭐 그런 글입니다 남자친구를 위해서 비싼 음식을 사주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 비싼 맛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해봤는데 틀린 거 무지하게 많은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질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비교 부분 숙제는 다 풀이 하고 있죠 다음 시간까지 문제 풀이 해와야 될 부분을 풀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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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군요